안녕하세요 루이스 입니다 자 제가 새로운 면접책을 만들려고 중등 임용 심층 면접 기출문제만 가장 최근 13년 치를 모아서 합칠간 230개 정도 되더라구요 이거를 분석을 해 왔습니다 네 기존에는 사실 제가 영어과 대상으로만 이제 2015년부터 면접책을 출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쌓였어요 기출문제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이거 한번 제대로 분류해서 중등 임용 심층 면접 기출 분석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움직임 속에 출발이 됐구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출문제를 이제 지역별로 말고 영역별로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문제들 최대한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모아서 목차를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생활 지도 문제만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생활 지도 중에 특히 어떤 게 나왔나 라는 것을 이제 유형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무기력, 기초학력, 위기학생 등등등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 분류를 하다 보니까 좀 알아낸 것들이 있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중등 임용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분야는 무엇일까 큰 주제로 한번 봤습니다 자 5위는 학급 운영 역시 여러분이 합격을 하면 바로 현장에서 담임을 맡아야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학급 운영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4위 교사관의 관계 역시 다른 교사와의 관계 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어려운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20개나 나왔구요 자 3위는 역시 교육관, 교육철학 어떤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고 나는 교사 생활을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 교사한테 이런 점을 평가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많이 나왔죠 25개, 230개 중에 25개 많은 겁니다 굉장히 2위는 수업입니다 역시 교사는 수업을 잘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10년 정도 경력이 됐는데 수업은 잘하고 봐야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29개라는 많은 문제가 나왔죠 1위는 역시 생활지도입니다 생활지도는 중요해서 많이 나온 것도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지도라는 것은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문제 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온 것도 있어요 물론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5개 봤는데 항상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본부의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딱 많이 나온 것도 이렇게 봤는데 사실 이것만 보고 내가 뭘 대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생활지도의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생활지도라는 주제 가지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볼 때 생활지도 중에 무기력한 학생 생활지도 중에 다문학생 이렇게 세부 유형화를 꼭 시켜 보셔야 아 무기력한 학생에 대한 대비법이 필요하겠구나 다문학생에 대한 도움 방안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공부 방향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세부 유형으로 세부 유형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작업이 힘드시다면 루이스 면접책을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그렇게 공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세부 영역별로 기출문제가 모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 트렌드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트렌드를 다룬 문제들이 또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분야를 한번 볼게요 자 4위가 공동 4위입니다 핫하죠 생태환경교육 요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고 이번에도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주제죠 올해 초에 제가 이번 시험에서 나올 확률 높은 거 제가 집은 거 중에 하나가 생태교육이었거든요 역시 몇 개 지역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도 다섯 개나 나왔습니다 자 3위는 지역 연계교육 있죠 마을교육 공동체 그래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그런 교육에 관한 문제가 여섯 개나 나왔죠 이거는 이슈가 된지 꽤 됐는데 아직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위는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 부분 역시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요 1위는 미래교육입니다 미래교육은 큰 맥락 중에 하나죠 지금 미래교육이란 미래를 대비한 교육인데 이제 미래의 교육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 교사의 역할 학생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12개나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대비를 잘 해놔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거 미래교육도 미래교육 뭐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역시 이것도 기출문제 보시면서 미래교육 중에서 어떤 부분을 출제하려고 있는 건지 교사의 역할인지 아니면은 뭐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 유형화를 해보면서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제가 분석한 결과 이게 끝이 아니고요 면접 기출을 공부하다가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실 만한 것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내가 지원한 지역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지역이 많이 생겼고요 그러면 내가 굳이 다른 지역까지 풀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정답은 다른 지역 문제도 역시 보셔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가 만든 규칙 교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학급회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직접 규칙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19년도에 인천에서 완전히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교사가 규칙을 직접 만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학생들은 뭐한다? 우리가 직접 규칙 만들고 싶다 너무 똑같죠 그냥 같은 문제라고 봐야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 공부하다가 어? 여기 인천 문제네 나 경기도 지원했는데 안 봐야지 제껴 했다면 너무 배가 아프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푼 사람은 이 문제 보자마자 바로 준비한 거 꺼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뭐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만 이런 거 나와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른 세 문제 구상할 시간이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구상 시간이 같은 게 짧으니까요 그래서 안 풀기에 너무 아깝죠 이런 문제가 사실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네 서울에서도 자 새 학기 담임 맡았을 때 3월에 처음에 학기 초 첫 활동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자 이런 문제가 나왔죠 3월 관계 집중이다 그러니까 학기 초에 할 수 있는 학급 활동을 제시하시오 똑같잖아요 학기 초 활동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죠 제가 근데 본 문제가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다른 지역 문제 중에 제가 풀어야 되는 거 안 풀어야 되는 거 지역별로만 그냥 풀면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유형 같은 주제를 다룬 거는 같이 모아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방금 이 위에 두 문제 있죠 규칙과 관련된 학급 운영 문제가 이거 두 개 말고도 두 개가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어떤 활동 할 거냐 이거랑 관련된 문제도 이 두 문제 말고 두 문제가 더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초 공부하다가 어 규칙과 관련된 학급 운영이 네 문제나 나왔네 그러면 또 나올 수도 있겠네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역별로만 풀면은 알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 운영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공부의 방향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은 주제를 다룬 문제는 최대한 모아서 풀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책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혹시 스스로 분석하시더라도 꼭 세부 유형으로 나눠서 그렇게 접근을 하신 다음에 다른 지역 문제도 아 여러 번 출제가 된 문제다 라고 하면은 꼭 풀어 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아 최근 교육 트렌드 교육 트렌드 트렌드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가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이번 기출이거든요 2022년 가장 트렌드가 교육 회복이었습니다 원격 수업을 많이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 특히나 학습 격차가 많이 발생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이제 회복하자 라는 움직임이 교육 회복인데 무려 4개 지역에서 다 나왔습니다 교육 회복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교육 트렌드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아 트렌드가 중요하네요 그럼 최근 기출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랑 좀 비슷한 면접 형태가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이 꽤 옛날이죠 문제나 볼까요 2012년 무려 10년 전 문제입니다 중산 담임으로 입시가 끝나고 아이들이 지난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화를 보여주는 선생님들이 많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학기 말에 평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운영할 것인가 이게 무려 10년 전 문제인데 자 이거 10년 전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도 문제가 되는 사항 맞죠 그래서 2018년에 전북에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전북은 지금은 평가원이지만 그때는 따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똑같죠 기말고사 끝나면 분위기 어수선하다 이때 어떤 교육 과정을 할 거냐 그리고 이것이 2019년 경기에도 나옵니다 평가가 끝나고 학년 전환기에 어떤 교육 할 거냐 그래서 10년 전 문제라고 무시하고 안 풀었다가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풀어야겠죠 그래서 예전 기출도 푸냐 안 푸냐의 기준은 어떻게 한다 비슷한 것끼리 모으면 이렇게 학기 학년 말 프로그램이 세 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사실 지금 한참 주목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율교육 과정이거든요 이게 학년 말에 평가 끝나고 나서 어떤 교육 과정을 할 것이냐 애들 영화보기 하지 말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라는 게 이제 자율교육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2022년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중학교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로 연계해서 학년 말 프로그램 하는 거 특히 3학년이요 그래서 예전 기출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비슷한 주제가 한두 번 더 나왔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론 옛날 문제라고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지역균형선발 추천을 이제 직접 교사가 하라고 한다 어떻게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 네 그래서 군수의 아들이냐 빈둥이 아들이냐 이런 문제는 요즘에는 잘 출제가 안 되죠 그리고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기출을 찾아도 최근에 기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굳이 풀 필요 없는 그래서 비슷한 주제가 요즘에도 출제되고 있느냐 아니냐 라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풀지 안 풀지 자 그럼 이게 뭐야 지금 기출문제 거 저거 다 풀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타지역의 시책 문제는 정말 이거는 풀 필요 없겠죠 꼭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서울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서울교육 시책 보자마자 여러분이 어 나는 경기도인데 나는 강원도인데 풀 필요 없겠다 라고 제끼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매우 비슷한 문제가 이번에 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면은 시책 문제이기는 한데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근데 학생의 학교운영참여 이게 바로 학생자치활동이죠 네 이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얘기하세요 되잖아요 그리고 세종에서도 나왔습니다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거 그냥 풀어봤으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됐겠죠 당연히 시책 물어봤다고 여러분이 제끼지 마시고 시책 중에서도 대부분은 큰 교육 트렌드 있죠 그 트렌드를 물어보는 문제의 확률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면 된다 어 이거 시책이긴 한데 학생자치활동은 그래 이건 요즘 중요한 트렌드지 그럼 풀어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푸시면 돼요 서울교육시책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원한 지역으로 변형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강원도다 라고 하면은 어 강원시책으로 요거 한번 연습해볼까 했다면 여기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푸냐 안푸냐 이런거는 큰 교육 트렌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 보면 됩니다 역시 그래서 세부 유형으로 세부 유형으로 나누다 보면은 이게 보이죠 풀어야 될 문제인지 안 풀어야 될 문제인지 비슷한 주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거니깐요 당연히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역시 시책 중에서도 안 풀어야 되는 문제의 예시를 들어보면요 강원이 시책으로 유명합니다 시책을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어 강원교육 강원시책 문제네 라고 제낄게 아니고 뭐에 관한 문제죠 자해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해 학업중단위기 요런 주제의 기출문제들이 또 몇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딱 봐도 자해하는 학생 당연히 중요할 것 같잖아요 이거 학교에서 자해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해 지도를 일반적인 그런 해결책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지원한 지역에 시책에 관련된 거 있냐 위기학생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나라고 하면은 그거랑 같이 연습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자 요런 문제들을 보면은 추진 중점 추진 사업이라고 하는데 위에 다른 문제들처럼 뭔가 교육적인 트렌드랑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죠 주제가 없어요 딱히 정말 이건 대놓고 강원도 교육청만의 시책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아 그래 진짜 다 풀려고 하는데 이거라도 안 풀고 싶어요 뭐요 교과면은 비교과 문제 풀 필요 없겠죠 죄송하지만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서울에서 나왔던 교과 문제인데요 교사가 학생을 적극적으로 이끌면서 변화시켜야 된다 아니면 학생은 스스로 변하니까 교사는 그냥 기다려줘야 된다 근데 요게 바로 뭐예요 학생은 가만히 두어도 잘 성장하니까 교사는 지켜봐라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학생의 교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낸다 똑같죠 완전히 같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말만 조금씩 다른 거죠 교과 비교과지만 너무 이렇게 똑같은 문제에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은 제자에게 어떻게 교육할 건지 교사를 꿈꾸는 학생이 있을 때 어떻게 교육할 건지 교과 비교과 근데 똑같은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같은 기준으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의 문제라면은 교과 비교과 상관없이 풀라는 거죠 물론 이런 문제는 풀 필요 없겠죠 비교과 교사가 그 수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교과한테 물어볼 리는 없겠죠 그러면 뭐 거의 다 풀어야 되는 거네요 풀어야 될 기출이 많다 근데 이거를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기출로 정말 많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풀어야 된다 저것도 풀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좋은 연습이 되는 거죠 1차 대비랑 거의 비슷합니다 기출로 정말 많은 걸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도 기출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똑같은 문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나올 수도 있으나 혹시나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기출을 연습하면서 만들어 온 답변들 있죠 그 답변들로 충분히 변형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1차 발표 날 때까지 기출 문제만 완벽하게 정복을 해도 엄청나게 큰 무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차 발표 난 다음에 새로운 문제에 변형하는 연습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얘기한 타지역 문제 뭐 아니면 예전 문제 비교과 문제 이 중에 뭘 풀고 뭘 풀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건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기출의 목차를 활용해서 세부 유형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풀지 안 풀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부 전략에 아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겠다 라는 판단이 드시지만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 있죠 어떻게 저걸 다 유형화하고 멱차 만들고 어려우시다면 그냥 루이스 임용고시 심층면제 기출문석집으로 그냥 순서대로 푸시기만 하면 알아서 그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끼리 다 모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도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책만 따라가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혼자 하고 싶다 라는 분은 꼭 지원한 지역별로만 푸시지 마시고 처음엔 지역별로 풀더라도 이제 복습하실 때는 세부 유형으로 나눠서 자신만의 목차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